자 그러면 우리 사경윤의 기사와 함께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사경윤의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상당히 좀 낫죠. 그런데 제주도도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비하면 아직 다른 곳에 비하면 적기는 해도 기존에 나오던 확진자 수에 비하면 자릿수가 바뀌어서. 관광객들 많이 가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던데 실제 여론도 좀 그렇습니까? 네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갔다 오면 육지 갔다 왔어요. 육지 갔다 왔기. 그래서 다녀오면 그렇게 조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제주도 밖을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 제가 서베이 계속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 네 아이들 학교에. 자 듣는 우리 사경윤의 기사와 함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원래 우도했던 반은 아닌데 어떻게 그때그때 와서 조금 이런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균에 대한 얘기,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는 MDD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과학적 접근방법,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약간 일종의 마무리 좀 아우르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철학. 네. 우리가 투자할 때 알아야 될 지식들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다 보면 사실 철학도 제가 철학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게 되게 사실 부담스럽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런 철학과 관련된 그런 다른 지식들이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고 실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바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대중적으로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철학 책 중에 하나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여러 가지 철학사, 여러 가지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웃풋, 결과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철학을 접할 때 뭘만 보냐면 아웃풋들만, 결과들.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데카르트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는 되게 외웠던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얘기했지, 플라톤이 어떤 걸 주장했지. 그런데 그걸 아웃풋들을 배우는데 사실 아웃풋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아웃풋만 들으면 그러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겠지, 뭐. 뭔 얘기야. 그런데 이 아웃풋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예전에 철학이 던지는 질문들의 종류를 보면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 세상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가 어떤 대답을 내놨냐면 이렇게 대답을 내놨어요. 세상은 물하고 불하고 공기, 흙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로 구성돼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거든요. 배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 립배송이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 원소. 제목원소. 그렇죠, 사랑이다 이러면서 영화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아웃풋만 보면 세상이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과학을 배웠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뒤로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는 현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게 무슨 철학자야? 이렇게 아웃풋만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저 아웃풋. 세상이 네 가지로 구성될 때는 아웃풋이 아니라 저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고 체계를 거쳤고 무슨 논리적 근거로 인해서 여기에 도달을 했는지 그 과정들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투자할 때도 아웃풋만 보고 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걸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봤던 건 이 패턴 분석이었거든요.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봉 천장, 헤드 앤 숄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깃대형, 쇠기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주가 흐름이 나오면 그다음에 주가 상승한다고 저거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더니 저거 사실 예전에 저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옛날에 주권투자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저거 신입사원, 증권회사 신입사원들 하면 금융투자협회죠. 지금. 옛날에 증권협회고 거기 가면 초급반 가면 저거 다 가르쳐줬었어. 저 패턴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냐 떨어지는 패턴이냐 이런 것들 시험 문제로 나오고 답을 하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게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에서 패턴 분석이 아웃풋인데 저 아웃풋만 보고 들었던 생각은 말이 돼? 사실 주가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모양으로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저 패턴 분석이나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차트를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게 아웃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웃풋을 보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런 아웃풋이 나왔나 사실 저건 들어가 보면 약간 군중심리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또 주가가 8,000원 하던 주가가 9,0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9,000원, 1,000원, 2,000원 올랐으니까 팔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계속 한번 들고 있어보자고 했는데 1,000원쯤 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 그냥 1,000원을 팔걸.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9,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9,500, 1,000원이 되면 저번에 1,000원을 팔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장수가 1,000원 됐으니까 다시 후회하지 않게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1,000원의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여전히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도 못 팔아서 후회했는데 이번에도 또 못 팔았네. 다음에 1,000원이 되면 난 무조건 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이 결집이 돼버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저항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1,000원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모양이 나오다가 그런데 어떤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주가 1,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돌파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있는 구간이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는 저번에도 보니까 자꾸자꾸 1,000원에서 부딪히니까 1,000원 되면 팔아야겠다. 1,000원을 잘 못 넘어가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1,000원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럼 얼마에 팔 거야? 했을 때 나는 1,000원에 팔게. 나는 1,000원. 나는 1,000원. 나는 1,000원. 나는 1,000원. 1,000원.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 뒤로는 흩어져 있고 도상돼버린다는 거죠. 모여져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상당히 올라갈 황글이 높아진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하고 나면 신고에 따라 잡아라.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신고가 돌파 전략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군요. 차트에서 보는 거, 우리 차트의 모양을 잇는 건 아웃풋이고 사실 중요한 프로세스를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심리,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생각,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결집될 생각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주가의 모양이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웃풋만 봤을 때는 패턴 분석?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상승 직사각형, 위로 뚫고 나가거나 하락 직사각형, 하락도 마찬가지로 8,000원 되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더 떨어지면 좀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8,000원 찍고 올라가버리니까 다음에는 8,000원이 되면 사야지. 아, 저항선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죠. 아래쪽에는 저항선, 지지선이 생기는 거에요. 위는 저항선, 아래의 지지. 그래서 이 저항이나 지지를 뚫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위로 어디까지 갈지, 아래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아웃풋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아니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웃풋을 보고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다가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서 사실 제가 프로세스를 들여다봤던 것, 지난번에 말했던 과학적 접근법. 실제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나오거든요. 진짜 그런 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는 거지? 고민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심리가 어떤 생각이 가질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기에 도달했던 거고. 예를 들어 가치 투자를 할 때도 투자 철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인터뷰하러 갔더니 회계사님의 투자 철학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투자 철학이라는 것도 아웃품만 보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별게 없을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아웃풋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웃풋만 보면 사실 물불, 흙, 공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제가 그 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라는 게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장기가 어떤 기간인지 제시가 안 된다면 그냥 되게 선언전 얘기에서 끝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말이 나온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라는 것도 아웃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투자 철학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학 중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를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명제라는 거 이건 정말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대부분 우리는 내가 봤으니까 믿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그거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이런 것들에 의존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로 그 얘기합니다. 저희가 왼손은 찬물에 담궈놓고 오른손은 따뜻한 뜨거운 물에 담궈놓은 다음에 두 손을 동시에 가운데 미징한 물에 담그면 찬물에 담가져 있던 왼손은 이 물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뜨거운 물에 담가져 있던 오른손은 이 물이 차갑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똑같은 물에 내 왼손과 내 오른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으로는 뜨겁다고 느끼고 이 손으로는 차갑다고 느끼는 이 감각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까지도 가거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고 시청자 분들은 듣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되게 생생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사실 저희도 꿈을 되게 생생한 꿈을 꿀 때는 그게 막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 그것처럼 사실 이게 지금 꿈일 수도 있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해보니까 계속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도 사실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매트릭스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내 몸은 어딘가에 호흡기 꿇고 누워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였더라라는 게 매트릭스라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격검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던지다가 도달한 지점이 마지막이 어디냐면 야, 어쨌거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체면에 걸려서 조종을 당하고 있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던 어쨌거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던 뭐하던 어디가 최면이 걸려있던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부정하기 힘든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도달을 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투자할 때도 제가 그 비슷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가라는 게 우리 결국 투자를 할 때 배당을 노리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세책을 노리고 투자를 하잖아요. 결국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는 언제 오르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오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오른다. 산책하는 개 얘기를 하면서 개가 앞에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지만 결국 둘은 동행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망이 좋으면 기업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 가치가 높아져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기대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정하기 힘든 명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가치 투자를 제가 처음 저는 가치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가치 투자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데카르트식으로 부정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자꾸 이런 의심들을 하게 돼서 부정하기 힘든 명제는 뭐냐. 쫓아 들어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도달한 지점 중에 하나는 결국 주가라는 건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기업 가치가 오르든 떨어지든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 종목을 지금 주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주가는 결국 오르는 거 아니냐. 그건 조금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고 났더니 그러면 결국에 주가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 보면 저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꿈에 산실력이 나타나서 삼성제자 주가는 1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믿는다면 주가는 결국 10만 원이 들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해지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수급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수급 분석. 차트를 보고 그게 중요한 거네. 기업 가치를 보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결정되면 그걸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저번에 우리 바이든 대선 때 좀 웃긴 일이 있었던 게 한성기업이 바이든 관련 주, 테마주가 있었잖아요. 같은 대학 나왔다고. 거기 이유를 쫓아들어가면 되게 험한하게 그냥 그 회사 대표랑 바이든이 같은 학교 출신이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도 전혀 다르고 다녔던 시기도 나이도 엄청 차기 때문에 겹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교가 시라키스였나 같은 학교라고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되게 웃긴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그 회사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정확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실제로 개표할 때 처음에 초반에는 트럼프한테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 회사 한성기업 주가가 떨어졌었고 나중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종목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과 관련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거래가 되고 또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면 사실 그 바이든하고 한성기업을 연결시켰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생각이 중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 99%는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했지만 1%가 실제로 아니야 이건 관련주야라고 오해를 하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99%의 생각은 사실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특히 예를 들어서 누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건 바이든 관련주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주문을 내버리면 주가는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흔히 하는 세력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주포가 어떠냐 이런 얘기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력이나 주포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차트를 보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가치 재무제표 이것도 이딴 거 왜 보고 있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던 생각은 그러면 시장에서 진짜 세력이 누구냐 가장 큰 세력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은 알고 보면 기관이거든요. 가장 많은 자금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우리 제가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매번 나오는 기사인데 지난주에도 검색해보니까 이거 기사가 나왔어요. 손대논 족족 떨어졌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모조리 마이너스. 되게 자주 나오는 기사가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 매수 상위 종목들은 항상 수익률이 안 좋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항상 좋더라. 그래서 항상 개미들이 지더라. 개인 투자 성격은 안 좋다. 이 뉴스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웃긴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 뻔한 뉴스고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해서 외인을 빼고 플레이어가 누가 있냐고 생각하는 게 기관하고 개인이거든요. 기관하고 개인인데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건 기관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가 둘 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파는 건 얘가 사는 거고 얘가 사는 건 얘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오르고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떨어졌다가 제게는 뭘로 들리냐면요.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은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개인이 많이 샀겠죠. 그래서 저건 뭐냐면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은 떨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돈 많은 기관이 사면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팔면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게 기관이 파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개인들은 투자를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기관돈이 개인돈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기관이 자금이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을 보면 기관들보다 개인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관들은 개인들은 생각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난번에는 소위 말하는 동학김이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개인들은 생각이 다 흩어져 있는 반면에 기관은 큰 자금을 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사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기관이 많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저는 뉴스로 계속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논리적 흐름을 보면 결국 주가라는 건 수급 많이 사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 생각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런데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나 봤더니 기관이고 그러면 기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의사결정을 하냐라고 들어봤더니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 무슨 테마주에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고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탐방을 해보고 가치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것들을 공부,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가치평가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들,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 기관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요. 그 돈을 움직이는,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이해하고 읽어보면 앞으로 기관들이 추가로 사고 싶어지는 종목 기관들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종목,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공부하는 영역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투자 공부해, 재무제표 공부해, 왜? 그거 본다고 주가가 그대로 움직여? 당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 큰 돈을 가진 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관이 어쨌든 큰 세력이고 세력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들이 사면 오르고 그들이 팔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개인들이 기가 막히게 기관의 마음을 잘 읽었다 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같이 그러면 기관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누가 이 주식을 팔고 누가 주식을 삽니까? 그래서 사실 뭐냐면 그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면 기관들이 결국 돈을 움직여서 돈을 보내. 그럼 기관하고 똑같이 움직이려면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펀드에 내 돈을 맡기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고 개인들의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펀드에 맡기면 되지. 기관들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사실 저는 기관들 의사결정을 하는 걸 뒤늦게 따라갈 거면 차라리 펀드에 낚이는 게 낫다고 봐요. 뒤따라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설거지 해줄 거면 기관 투자에 다 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따라서 뒤따라서 살 거면. 그런데 우리 사실은 따라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급 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 기관이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기관을 따라서 할 거면 기관한테 내둘 맡겨버리면 기관을 동시에 내가 기관이 되는 건데 그게 낫죠. 그런데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저는 기관이 사기 전에 살려고 그래요. 기관이 들어올 거 기관의 생각을 읽는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도 투자 잘하는 분들은 통상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잘하는다는 전제조건 틀린다. 딱 종목에서 기관 보유 비중을 봐. 기관이 30%나 갖고 있네. 이거 안전한 주식이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계속 그 기관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야.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팔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잘하는 친구들은 깨끗한 종목이 있잖아. 기관이 안 들어가요. 기관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리포트도 있잖아. 처음 이제 어떤 증권회사에서 커버리지 시작할 때 있잖아. 그때 산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하는 거야.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땡큐 그러고 주더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투자 철학을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도달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많은 분들이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외인 비중이 높은 주식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관이나 외인 이미 사버린 주식인 거죠. 주가가 오르는 주식은 뭐냐 하면 이미 사버린 주식이 아니라 이미 사버린 주식. 예를 들어 개인하고 기관 비중이 70%, 80%가 돼버리면 더 이상 누가 사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비중이 작은 주식 중에서 이건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평가방식으로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가치평가를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는 시총이 작으면 기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시총이 어떤 이유로 커지고 나면 기관들도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봤더니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살 것 같다. 만약에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 허드를 넘어서면 그래서 유니버스 안에 편입되고 나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 종목들을 좀 미리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저는 제가 하는 투자는 약간 그런 식의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고 나면 기관이나 개인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기관하고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많이 살 것 같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게 진짜 지금은 기관 비중이 높지 않지만 나중에는 기관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냐 그들의 방식 그들의 생각대로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고 예견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관 보유 비중이 만약에 15%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연구를 하면 어디서 갖고 있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주주 구성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절대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주주 수가 한 군데 딱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거 사면 안 돼. 그것도 같이 투자를 표방하는 어떤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딱 그 종목을 오래전부터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안 사요. 왜? 저기 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결국은 그 수급이 계속 깨서 눈물에 펀드매니저 교체되고 눈물에 손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익신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가더라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이런 건 예외예요. 그건 다 그거니까. 그런데 개별 종목인데 한 개 내지 두 개 투자 기관 투자가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안 되더라고. 안 돼. 개인적으로는 그 펀드매니저 좋아하는데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뻔해서 내가 왜 남 좋은 일 지키니 안 사. 그게 이제 일종의 오버행위라고 그러거든. 안 사.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군요. 안 봤어. 그럼 안 봤죠. 그거 봐야지. 왜 봐요.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재반 지식 같은 걸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누가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그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라는 결론도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고 거치고 나다 보니까 야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이래서 나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수급을 읽고 생각을 파악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좋은 기업. 이 좋은 기업이라는 게 언제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자기들 유니버스에 담고 눈독을 드리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담기지 않은 좋은 기업 중에서 소원 기업 중에서 이건 분명히 기관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나고 시총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담아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장기 투자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 프로세스가 없이 우리는 결국에 아웃품만 보다 보니까 아웃품만 보고 나면 뭐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A라는 사람도 좋은 기업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B라는 사람도 좋은 기업이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매일 아침 제가 이 얘기를 한동안 지금 당분간에 제휴 제휴 좀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을 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 방송을 보고 이러잖아요. 3% 방송을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아웃품만 보지 마시고 프로세스를 자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 아니면 이런 섹터 아니면 아프리 시장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는데 그 견해 그 아웃풋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자꾸 야 누가 이거 사라고 했는데 틀렸어. 누가 점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졌어. 이 아웃풋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사실 그 프로세스를 봐야 되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어떤 사고 체계를 거쳐가지고 저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지.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3%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3%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이런 여의도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3%였거든요. 지금 제가 출연자 입장에서 아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전혀 이렇게 무슨 컨택을 받거나 조율을 받지 않거든요. 전혀 없죠.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사실 저는 메이저 언론에서 인터뷰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도 신문이나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아웃풋만 나가요. 그렇죠. 결국 사경이 2022년 뭐 잘 나간다고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문기사라는 건 어쨌거나 구동률을 올리고 총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아웃풋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아웃풋이 아니라 그 중간에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것들은 다 편집되고 다 생략되고 짧게 끝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저번에 옛날에 저한테 요청했던 게 책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뒤에 부록으로 회사님 2020년 유망주 십선 이런 거 실어줘요. 그런 거 옛날에 되게 많이 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비닐으로 커버해. 사려면 이걸 사야 되니까. 빌로뽕 해가지고 산사나만 뜯어볼 수 있게끔 만들고.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뭐 아웃풋 빨리. 지금 아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상현영 회사 철학 얘기하니까 본론 들어가자고 본론. 그래서 뭐 사야겠냐고. 계속 아웃풋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다클로 올라오는데 잘 안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웃풋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여전에도 물론 다른 방송들도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다른 케이블이나 이런 데 출전도 해보고 방송도 봐봤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사야 되나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풋에서는 그래서 상당수 분들이 와가지고 그 과정들, 중간 과정들을 하고 제가 옆에 느끼는 게 그래서 김 프로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출연자가 의연을 했을 때 그 아웃풋을 보지 말고 그 아웃풋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보셔라. 이러니까 당장에 그걸 사고 막 이게 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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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여의도에서 저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앞으로는 이런 종목이 그래서 사람들이 위해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내다볼 수 있기 위한 그러기 위한 되게 좋은 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방송을 매일매일 듣고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러셨을 때 가져가실 때 아웃풋만 가져가지 마시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아아 이해를 넓혀가시다 보시면 그게 자기 투자실력이 되지 않고 되고 그게 투자 철학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삼성전자료의 대중주, 대형주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사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패턴 중에 전자 그러니까 이거 봐 이 정도 되니까 기관이 이만큼 많이 샀겠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이 샀잖아. 이거를 의지해서 물론 100번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걸로 의지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깨끗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인데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사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들이 그건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몇 증권에서 그러니까 쫙 치면 그렇잖아요. 증권회사 쫙 순위대로 나오거든. 키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거래원 이렇게 보잖아. 키움이 거의 대부분 1등이야. 거래량이 1등이니까. 그런데 어떤 종목은 유별나게 상위 거래 종목 중에 기관 중에 키움이라든지 대형증권사가 아닌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형 증권사가 간헐적으로 상위 증권사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런 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게. 개인 투자자 중에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고로팩 들어가는 게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냥 대중들이 막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수급으로. 사실 좀 전에 거기에 그런데 국장은 왜 이 모양이냐 한국장은 이 모양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돼야 되라는 측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돼야 돼 투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왜 이렇게 되고 있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결국 주가라는 건 사람들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시장은 도박판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시장은 도박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도박판처럼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야 한국 시장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시장은 왜 이 모양이야가 기존에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 좋은 계기가 되고 이래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다듬어지고 아직 사실 조금 더 많이 다듬어지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결국 투자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을 잇는 작업이 아니냐 그런 철학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가 초대 손님 모실 때 비교적 긴 호흡으로 모시려고 하고 우리가 최근 하질 않죠. 그래서 못 하라고요. 그런데 저도 패널로 어떤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면 계속 하다가 진행자가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PD가 시킨 거야. 이니어로. 그래서 빨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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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감하지.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약간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쪽집게 도사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어떤 흐름을 잘 보고 투자자들이 집단 지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캐치업하는 그런 습관을 좀 더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아주 좋은 해안들. 많이 아마 오늘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어디 나가셔서 결론은 뭡니까? 뭐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질문 받으시잖아요. 대답 안 하기도 하죠. 내가 대답을 하나 만들어놨지. 뭐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 방송국이나 저 방송국이나. 연예인이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 딱 하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있어 보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과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날 저희 또 스케줄 맞춰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확실히 제주도에 계시니까 아마 책 읽을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